오늘 오전 8시 33분쯤 서산시 동문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34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원룸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이 2도 화상을 입었고 내부 18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물을 끓이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났다는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1시 45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상가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9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